안녕하세요 국내 스니커 부분 1위 100만 유튜버 신발 왕입니다 조던 벙고래 하의 착샷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홍대 라운지에서 한번 신어 봤어요 홍대 스타일 3층에 있는 라운지에서 한번 신어 봤습니다 이 라운지는 20명 제한이 있구요 특정 시간에 예약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시간이라 바로 널널하게 들어왔습니다 얘가 굉장히 이뻐요 골프랑 아니 골프가 감히 비빌 수가 없을 정도로 이쁘거든요 저는 진짜 당첨되신 분들 너무 부럽고 저는 꼭 리셀가로 아 이게 또 리셀가가 좀 떨어질지 전 이제는 확신을 못하겠는게 이게 워낙 극수랑이기도 하고 지금 오늘 이렇게 신어 봤는데 이 사이즈가 이제 한 사이즈만 신어 볼 수 있어서 290 사이즈거든요 이게 좀 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쁘더라구요 저는 이렇게 뭐 저뿐만 아니라 한명 두명 이렇게 막 착샷 찍은 영상도 이렇게 올라오거나 퍼지면은 제가 봤을 때 리셀가가 그렇게 안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그 정도로 저는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